기곱부터 너부터 하세요 저부터 할까요?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이니 킹입니다 자이니 킹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이니 킹입니다 아 이 함성과 열기 진짜 많이 그리웠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네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SM타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저희 멤버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텐데 그러니까요 저희 리더 온유형은 지금 일본에서 투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막내 태민이는 지금 엘시민 왜요? 엘시민 군봉봉 이어서 내년 SM타운 때는 또 완전체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네 어 이게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진짜 오랜만이죠 본인도 무대 되게 오랜만에 해서 저도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너무 오랜만이어서 솔직히 아까 무대 처음 걸어 나올 때 너무 설레더라구요 아 그쵸? 아니 특히 여기 우리 샤이니월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많이 계시긴 한데 네 또 곳곳에 네 저한테 인사한 거 아니죠? 아니요 아니요 곳곳에 진짜 어 아 아 아 제가 뭐 사실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네 얘가 다 말해버려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자 어떤 이유 네 뭐 하세요 요새? 아 저는 요새 쉬고 있죠 네 촬영하고 있고 아니 그 창민 선배님이랑 뭐 하나 떠오시던데 아 네 또 우리 창민이 형과 네 그 와중에 또 4등 함께 또 찍고 왔구요 그 골프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를 제가 그 방송하는 모습은 평생 보실 수 없을 테니 우리 미러를 통해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언젠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뭐 놀토와 나운삼에서 아주 큰 활약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놀토 SM타운 특집 한 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 정말 그럼 노래는 네 그 부탁드릴게요 그 이수환 선생님 노래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리지나 봉이요? 미리 이제 그 예습 좀 하고 가게 네 네 네 네 그럼 맞춰도 맞춰도 되게 재밌고 못하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? 맞춰야죠 아 그래 맞춰야죠 아무튼 이렇게 너무너무 봐서 반갑고 오늘 또 많은 후배분들이랑 오늘 소개 새로 소개하는 후배님들도 계셨고 아 그쵸 또 에스파도 지금 손에 꽃게 만나고 있는데 제가 한 다섯 번 못되게 봤거든요 와 저 오늘 두 번째 군복무 중에 나와가지고 약간 되게 오랜만에 무슨 무슨 몇 번 안 번 가수 보듯이 오늘 내가 봐가지고 좀 신기했는데 서로 신기해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네요 그쵸? 그리고 또 오늘 오랜만에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너무 저도 너무 저도 너무 저도 했어도 책임지 했어요? 아 저만 봤는데 네 아직 안 했어요? 네 아직 안 했어요 춤만 배워놓은 상태군요 네 네 아무튼 그런 가슴 뛰는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선배님들 무대도 너무 멋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저희는 또 무대를 했으니 또 좋은 모습들로 인사드리게 알죠? 반갑갑니다 저희가 올해의 시간을 끌면 끌수록 뒤에 더 화려한 무대들이 화려하지 않아질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연 끝까지 안전에 유의해서 어 좋은 관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샤이니 완전체 모습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크 캠프 아비 밴드 일단은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겠어요 바로 왔죠 장군